기출 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첫번째 문제 1번 기본작업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작업 다시 1번 시트 클릭하셔서 교재에 주어진 예제 A3부터 F13 영역에다가 데이터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구요. 저랑은 기본작업 다시 2번에 셀서식 지정하는 문제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B1부터 H1까지 범위를 지정하신 다음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홈탭에 가시면 맞춤이 있구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클릭합니다. 글꼴에서 새 굴림을 선택하시구요. 글꼴에 새 굴림 그 다음 글꼴 크기를 18포인트를 선택합니다. 다음은 B12부터 C12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B13부터 C13을 선택하시고 홈에 가시면 맞춤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클릭합니다. B3부터 H3 영역을 선택하신 다음에 체육의 색깔을 표준색의 주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표준색의 주황 괄호 가운데 맞춤 클릭합니다. 다음은 D4부터 D4부터 G13 영역을 선택하시구요. 그 다음 표시 형식을 심표 스타일 클릭합니다. 다음 H4부터 H13 영역을 선택하신 다음에 사용자 지정 서식을 이용해서 천단위 구분기호와 원자를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범위 정하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 또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숫자 1 누르시구요. 표시 형식에 사용자 지정을 클릭하신 다음 오른쪽 형식에다가 천단위 구분기호를 표시하겠습니다. 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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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샵 0이라고 입력하시고 원자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확인 버튼 다음은 H11 셀을 선택하시구요. 메모를 삽입하기 위해서 마우스 오른쪽 메모 삽입 선택하시고 메모를 최저 판매 영업소라고 입력합니다. 다시 H11 셀에서 마우스 오른쪽 메모 표시 숨기기 클릭하시구요. 그 다음 메모 상자의 경계라인에서 마우스 오른쪽 메모 서식을 클릭하신 다음 맞춤 탭에서 자동 크기를 체크하시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다음은 B3부터 H13 영역을 선택하시고 홈탭의 글꼴의 테두리에 가셔서 모든 테두리를 클릭하시고 굵은 바깥쪽 테두리에 클릭합니다. 다음 G13, H12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선택하신 다음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 메뉴를 클릭하셔서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숫자 1 누르셔도 되구요. 테두리에 가셔서 X자 모양의 대각선을 각각 클릭합니다. 그리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기본작업 다시 2번 시트에 5문항의 서식 지정하는 문제를 같이 살펴보셨구요. 다음은 기본작업 다시 3번 시트에 조건부 서식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부 서식 A4부터 범위를 I15까지 선택하시고 성별이 여이면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홈에 가시면 스타일의 조건부 서식의 새 규칙을 클릭하고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누르신 다음 뭐 뭐 이면서 이니까 등호 입력하시고 and 함수를 입력합니다. and 가로 열구요. 성별의 첫번째 데이터가 있는 C4를 선택하고 F4, F4 눌러서 C열의 데이터가 여와 같습니까? 라고 비교하시고 심표 두번째 총점에 있는 데이터 첫번째를 선택하되 F4, F4 눌러서 I열의 데이터가 크거나 같다 70이라고 입력하시고 가로 닦습니다. 총점이 70점 이상인 데이터에 서식을 클릭하신 다음 체육이 색깔 글꼴 색깔이네요. 글꼴 색깔을 표준색의 파랑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글꼴 탭에서 표준색의 파랑을 선택하시고 확인 화면을 살짝 확대했을 때 수식을 사용하여 and 함수는 두가지 조건에 모두 만족한 데이터 성별이 있는 데이터가 여고 총점이 있는 데이터가 크거나 같다 70이라는 조건을 줬습니다. 그리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성별이 여자이구요. 총점이 70점 이상인 데이터만 글꼴 색깔이 파랑색으로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계산작업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작업 다섯 문항 중에 첫 번째 문제 색상 문제를 보겠습니다. 모델명을 이용하여 색상을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모델명은 오른쪽 두 문자가 BR이면 브라운 갈색이구요. BL 블랙 검정색, WH 흰색으로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오른쪽에 두 글자를 추출하기 위해서 등호 입력하시구요. 라이트 함수 입력합니다. 그 다음 모델명에 가서 심표 두 글자를 추출하겠습니다. 가로 닫고 엔터 아래로 수식을 복사해 보시면 모델명의 오른쪽 두 글자를 추출할 수 있구요. 그 다음 등호 다음에다가 if 만약에요 if 안쪽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 함수 삽입 누르셔서 조금 전에 오른쪽 두 글자를 추출한 데이터가 BR과 같습니까 라고요. BR 입력하시고 그렇다면 저희는 갈색으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구요. 그렇지 않다면 다시 블랙 BL과 같습니까 라고 비교하실 건데요. if 함수도 필요하고 라이트 함수도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조건식이 작성된 라이트 함수로 작성한 수식을 컨트롤 C 눌러서 복사 그 다음 중요한 것은 꼭 세 번째 칸에 갖다 놓으셔야 돼요. 두 번째 칸에 갖다 놓고 작업하시면 if가 추가는 되는데 더하기로 표시가 됩니다. 심표로 구분해서 조건에 만족하지 않았을 때라는 수식이 작성되지 않을 수 있으니 세 번째 칸에 꼭 갖다 놓으시고 그 다음 이름 상자에 가셔서 if를 클릭합니다. 조금 전에 달라내셨던 내용을 컨트롤 V 하시고 그 다음에 블랙 BL로 수정하시구요. 블랙이라면 BL이라면 검정색이라고 표시할 거구요. 검정색이라고 입력하시고 나머지에 대해서 다시 세 번째 칸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 if를 추가하신 다음 컨트롤 V WH 화이트 WH라고 입력하시고 그렇다면 흰색으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구요. 그 다음 확인 버튼 누르시면요. 오른쪽에 두 글자에 따라서 갈색, 검정색, 흰색이라고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영어와 전산 모두가 70점 이상의 인론수를 k4셀에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숫자 뒤에다가 명을 표시하시오. 라고 있습니다.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에 계수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카운트 if s 함수를 사용합니다. k4의 커서를 갖다 놓구요. 카운트 if s 그 다음 함수 삽입을 누르셔서요. 첫 번째 조건을 찾을 데이터 영역은 영어 점수에 가셔서 조건이 크거나 같다 70 다시 두 번째 조건은 전산 점수에 가서 크거나 같다 70 이라고 입력합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구한 값 뒤에다가 커서 갖다 놓으시고 m% 연산자 이용하셔서 명이라고 입력하시고 엔터 눌러주시면 두 가지 조건에 모두 만족한 데이터는 3이라는 값이 구해지고 명자를 붙여서 3명이라고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합계가 가장 높은 3명은 1등, 2등, 3등 그 외에는 공백으로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순위를 구하시구요. 등호 입력하셔서 랭크 순위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랭크.eq 함수 삽입을 누르셔서 합계를 가지고 본인을 포함한 모든 데이터들 중에서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비교할 대상은 항상 같은 자리입니다. 라고 F산 눌러서 절대 참조 그 다음 확인 버튼 누르시면 순위를 구할 수 있는데 1등부터 9등까지 구해집니다. 순위를 구한 값이 1이면 1등, 2면 2등, 3이면 3등 나머지는 공백 처리하겠습니다. 라고요. 등호 다음에 커서를 갖다 놓고 if 만약에요 if 안쪽에 커서를 두신 다음 함수 삽입 조금 전에 순위를 구하신 값이요. 1과 같습니까? 라고 비교할 거구요. 지금의 조건식을 랭크부터 1과 같습니까? 라는 영역을 범위 정하신 다음에 컨트롤 c 눌러서 복사해 놓으시고 두 번째 이제 이 조건에 만족하면 저희는 1등이라고 하겠습니다. 라고 입력 세 번째 칸에 오셔서 다시 2하고 같습니까? 라고 비교가 필요합니다. 이름 상자 if를 클릭하시고 아까 복사해 놓으셨던 거를 컨트롤 v 하신 다음 1 대신에 2로 바꾸시구요. 2라면 저희는 2등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시 세 번째 칸에 꼭 오시고 if 추가하신 다음 컨트롤 v 1 대신에 3으로 바꾸시구요. 그렇다면 3등이라고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공백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라고 큰 따옴표 열고 닫고 처리하시고 확인 버튼 아래로 수식을 복사하시면 1등, 2등, 3등만 표시 나머지는 공백으로 표시가 됩니다. 다음은 표 4에 상품 코드와 상품명을 이용해서 상품 단가표에 가서 단가를 찾아와 판매 금액을 계산합니다. 판매량 곱하기 단가네요. 일단 단가를 찾아오도록 하겠구요. 상품 번호는 상품 코드의 왼쪽에 세 글자와 그 다음에 상품명의 마지막 한 글자를 가지고 찾습니다. 왼쪽에 세 글자부터 구할까요? j15셀의 커서를 갖다 놓구요. 왼쪽에 세 글자를 구하겠습니다. left 함수 상품 코드에 가서 신표 세 글자 가로 닫고 엔터 그럼 상품 코드의 왼쪽에 세 글자는 구해지구요. 그 다음 빼기, 하이픈 연결하기에서 m% 연산자 빼기 입력하시고 다시 m% 연산자 오른쪽에 한 글자를 구하기에서 right 함수 상품명에 가서 상품명 h 클릭이 안되시면 직접 쓰셔도 되고 h15에 가서 한 글자를 가져오겠습니다. 신표 1이라고 입력하시고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참조하는 표에서 상품 번호를 가지고 단가를 찾아오도록 하겠는데요. 커서를 j15셀에 갖다 놓으시고 등호 다음에다가 vlookup 이란 함수를 사용합니다. vlookup 입력하시고 vlookup 안쪽에 커서를 두신 다음 함수 삽입 누르셔서 찾을 값은 조금 전에 함수식을 통해서 작성해 놨습니다. 두 번째 칸에 오셔서 테이블 어레이 범위 시형하시고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 f4 눌러서 절대 참조 첫 번째 열에서 데이터를 찾고요. 두 번째 열에서 값을 가져오겠습니다.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 확인하시면 해당된 상품 번호의 단가를 찾아왔고요. 여기에 판매량을 곱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쪽에 커서를 두셔도 되고 뒤쪽에 커서를 두셔도 되고요. 그 다음 h 아니 i15셀의 데이터를 가져와야 되는데 클릭이 안 되시면 아래를 클릭하셔서 i15로 이동하셔서 곱하기 해서요. i15셀 판매량 곱하기 단가로 계산하시고 아래쪽으로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예제 보도록 하겠는데요. 소속 지점이 서울이면서 Ctrl-C, Ctrl-V 그 다음에 컴퓨터가 100 이상 Ctrl-C, Ctrl-V 조건에다가 크거나 같다 100이라고 입력합니다. 다음은 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개수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평균 판매수라고 되어 평균을 계산하겠습니다. 라고요. 평균 값을 구하는 The Average 함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00 이상인 컴퓨터의 평균을 계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커서를 H29셀에 갖다 놓으시고 The Average라는 함수 입력합니다. 그 다음 함수 삽입에 가셔서 데이터베이스 제목을 포함한 모든 데이터들 중에서 그 다음 필드 우리는 컴퓨터에 대한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컴퓨터를 선택하시고 그 다음 조건은 소속 지점과 컴퓨터 크거나 같다 100이라는 조건을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다섯 문항의 계산 작업 문제 살펴보셨습니다. 다음은 분석 작업 첫 번째 문제 시나리오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나리오 문제가 나왔다 하시면 첫 번째 이름을 정의하시는데요. H15셀 선택하시고 이름 상자에다가 원가 비율이라고 입력합니다. 엔터 다시 G13셀을 선택하시고 순이익합계라고 입력합니다. 다음은 원가 비율이 있는 B15셀을 선택하신 다음 데이터 탭에 가셔서 가상 분석에 시나리오 관리자를 클릭하셔서 추가를 클릭하시고요. 설명은 두셔도 되고 지우셔도 되고요. 시나리오 이름은 원가 비율 증가라고 입력하시고 그 다음 확인 우리는 30% 라고 입력하신 다음에 추가 두 번째 시나리오 이름을 원가 비율 인하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눌러서 20% 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두 개 시나리오를 작성하셨다면 요약을 클릭하셔서 G13셀의 순이익합계에 대해서 결과를 보고자 합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현재 작업하는 분석 작업 바로 왼쪽에 시나리오 요약 시트가 추가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분석 작업의 첫 번째 시나리오 작성 문제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분석 작업 다시 2번 시트 클릭하셔서 데이터 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 이율과 대출 기간의 변동에 따른 월 상한액을 표 형태로 작성하는데요. C6셀에 수식을 범위 정하신 다음에 컨트롤 C 누르시고 ESC 눌렀다가 C10셀에 오셔서 컨트롤 V 하셔서 붙여 넣으셔도 되고요. 또는 수식을 연결하겠습니다. 등호 입력하신 다음 월 상한액이 계산된 등호 입력하셔서 C6셀을 클릭하셔도 됩니다. 다음은 수식을 연결하거나 복사해 놓으셨다면 수식을 포함해서 값에 변화가 있는 영역 C10부터 J16 영역을 선택하시고 데이터 탭에 가시면 가상 분석에 데이터 표를 클릭합니다. 행에 입력된 데이터는 연 이율이니까 연 이율이 있는 C4셀 열에 입력된 데이터는 대출 기간이니까 C5셀을 선택하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요. 혹시나 결과가 샵샵샵 표시가 되어 있다면 열 너비를 살짝 조절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기타 작업의 첫 번째 매크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크로의 첫 번째 평균을 계산하는 매크로인데요. 도형에다가 매크로를 연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형을 먼저 그리셔도 되고 매크로를 기록하셔도 되는데 도형을 한번 그려볼까요? 삽입에 가셔서 도형에 기본 도형의 배지를 선택 위치를 H3부터 I4 영역에다가 드래그합니다. 텍스트를 평균이라고 입력하시고요.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을 클릭하시고 매크로 이름을 평균이라고 입력하신 다음에 기록 확인 버튼 누릅니다. 평균값을 구하기 위해서 C11셀에다가 에버레이지 함수 작성하셔도 되고요. 범위를 지정한 상태에서 수식 탭에 자동학계에서 평균을 클릭하셔서 평균값을 구하셔도 됩니다. 개발도구에 기록 중지 버튼 눌러서 매크로 기록을 종료하면 평균값을 지웠을 때 배지에 기록된 평균을 클릭하셔서 실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단추를 이용하셔서 매크로를 연결하도록 하겠는데요. 개발도구에 삽입의 단추를 선택하시고 H6부터 Alt키를 누른 상태에서 I7까지 드래그합니다. 매크로 이름을 서식이라고 입력하시고 기록을 누르신 다음 확인을 클릭합니다. C4부터 F10 영역을 선택하신 다음 C4부터 F10 홈탭에 가셔서 표시 형식의 심표 스타일을 클릭합니다. 심표 스타일을 클릭하시고 범위 선택된 부분을 이미의 셀 하나를 선택하셔서 범위를 해제하신 다음 개발도구에 가셔서 기록 중지 버튼 누릅니다. 텍스트를 수정하기에서 단추리에서 마우스 오른쪽 텍스트 편집 누르셔서 매크로 이름 서식이라고 텍스트를 입력합니다. 두개의 매크로 작성하셨구요. 다음은 차트작업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가슴둘레까지 표시가 되어 있네요. 성명별로 신장과 체중기열만 차트에 표시되도록 데이터 범위를 수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고 또한 아래쪽에 부서랑 성명이 같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슴둘레를 선택하고 그냥 딜리트 누르셔도 데이터 계열 수정할 수 있구요. 단 아래쪽에 있는 항목 이름을 수정하기 위해서 마우스 오른쪽 차트 데이터 선택을 누르셔서 방법은 여기에서 아예 범위를 새롭게 지정하는 방법이 있구요. 다 지우시고 성명과 신장 체중을 선택하시는 방법이 있구요. 예를 들어서 현재 범위를 다 지우신 다음 성명과 그 다음에 신장과 체중에 해당한 데이터만 선택하셔서 범위를 지정하는 방법이 있고 두번째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선택에서 아까 저희가 가슴둘레는 삭제했잖아요. 그래서 편집 가로축 항목 레이블에 대해서 편집을 눌러서 성명만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확인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누르셔도 됩니다. 다음은 차트 종류 변경 차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차트 종류 변경 을 클릭하셔서 가로막대형에 문근 가로막대형을 선택하시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다시 차트 제목을 입력하기 위해서 차트를 선택하고 차트 요소에 차트 제목 차트 제목에 범위를 지정하셔서 사원 건강 상태라고 입력합니다. 다시 차트 제목을 선택하신 다음 글꼴을 굴림으로 선택합니다. 홈에 가셔서 글꼴을 굴림 스크롤막대 내리셔서 굴림 크기는 20을 선택합니다. 다음 세로 축의 제목을 입력하기 위해서 차트 요소에 가셔서 축제목의 기본 세로를 선택 축제목은 성명 이라고 입력합니다. 그 다음 성명을 새로 쓰게 할 수 있도록 성명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축제목 서식에 가셔서 텍스트 방향을 세로로 선택합니다. 다음 가로축의 최소값과 주단위를 그림과 같이 지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가로축의 최소값이 40부터 표시가 되어 있네요. 가로축 선택하시고 축옵션에 가셔서 값을 최소값을 40이라고 입력하고 주단위는 10입니다. 기본의 단위를 10으로 수정합니다. 그 다음 차트 테두리 스타일 차트를 선택하시고 차트 영역 서식의 체육이미 선의 테두리의 둥근 모서리 체크하시고 효과에 가셔서 그림자의 미리 설정의 오프세 오른쪽 아래를 선택합니다. 차트의 다섯 문항의 서식 지정 작업을 하셨고요. 그 다음 제시된 그림과 실습하신 결과 그림을 비교해 보시고 맞게 작성이 되어 있나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작업부터 기타작업까지 살펴보셨습니다.